칼국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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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좋아하는데요 여보세요? 야 어디냐? 집 응 안먹음 언니는? 언니 언제 오는데? 몰라 나 한 30분? 닭발 말고 칼국수는 어디요? 오 칼국수 인정 칼국수로 변경기기 그럼 나 인스타에서 맞지 말아본데 있는데 거기 가자 나가서 먹자고? 응 여기 피칸동이던데? 뭐 파스타가 한 30분? 아 존나 귀찮은데 아 그냥 내가 만들어줌 오 해줄거이? 야 내가 가서 바로 칼국수 만들어줄테니까 니가 육수만 진하게 끓여놔 오케이 오케이 빨리 오셈 아 개꿀 다시 팩이 어딨더라 아니 어디쯤이야? 나 다시 팩 넣었어 아 나 거의 다가가 야 육수 끓고 있냐? 아니 아직 아 그럼 그거 끓을때까지 시간 좀 걸리니까 니가 야채만 좀 손질해놔 오케이 빨리 와 어 언니 육수 끓는데 어디야? 아 거의 다가가 육수 끓으면 그냥 빨리 야채만 넣어놔줘 어 야채만 넣으면 돼? 어 알겠어 빨리 와 어 어 어 어 어 여보세요? 언니 이거 엄청 끓는데 어디야? 아 나 지금 진짜 제 옆이야 2분 2분 그거 끓고 있어? 어 완전 끓고 있어 이거 이거 언니 어디까지 꺼둘까? 아 안돼 중간에 불 끄면 맛없어져 야 나 2분 안에 가니까 니가 면만 좀 넣어줘 면? 면 어디있는데? 그 냉장고 위칸에 칼국수만 있을걸? 그거 뜯어서 한덩이 넣어 냉장고 위칸? 아 냉장고 위칸? 아 찾았다 이거 그냥 넣으면 돼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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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넣으면 텁텁해지니까 정수로 한번 씻어서 넣어야지 야 나 금방 가 다가간다 아 오케이 오케이 빨리 와 오 오 오 다 끓는다 어떻게 여보세요 언니 이거 다 끓고 했는데 어디야? 아 나 지금 집 앞이라고 오 이거 어떻게 이거 끌까?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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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 그 그 후추가 좀 넣어봐 후추? 후추? 일단 오케이 빨리 와 후추 후추 아니 씨바 후추 뿌리면 완성이잖아 아니 진짜 뭐하는데 진짜 언니가 만들어준다며 이거 내가 만든거잖아 그냥 후추 뿌렸냐? 어 몇 번 두 번? 어 잘했어 맛있게 먹으렴 아 진짜 개 작은 거 아니야 언니 어딘데 저염 어디냐고 저는 사실 부산에 있습니다 남자친구와 여행중이니 이만 끊어주시고 맛있는 식사하세요 아직 개가야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후추 와 끊었어 우와 또 당했네 숯발 하 됐다 빨리 먹어야지 뭐 그냥 뭐 뭐야 뭐 뭐야 방까지 칼국수 복을 깎고 있었는데 뭐 뭐야 진짜 나와라 거기 있는거 다 안다 나와라 셋 셋 셋 까지 나와라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잡았다 이 겨우정력 아 아 아 아우시마 아우시마 뭐야 아우시마 뭐야 아우시마 뭐야 야 미친놈 너 뭐하냐 뒤질래 에 뭐야 언니 집에 있었어 와 야지 갑자기 떼이는 지랄이야 진짜 미친거 아냐 아니 내가 내가 칼국수를 만들었는데 없어져가지고 도둑인줄 알아가지고 아 뭔 싹소리야 미친놈아 아우 와 어 미안해 대체 도둑인걸 나 진짜 뒤질래 아유 생사람벽구 지랄이야 야 아시마 너 나가 나 나 언니 맞잖아 칼국수들 아우 맛있다 난 고양이가 울고있어야 돼 칼국수들 연희! 연희! 내가 만든 걸 왜 먹냐고! 아 존맛탱! 맨날 물었는데 왜 뺏어 보자고! 존맛탱